같이 들어온 분들 60대 보모하고 아들하고 또 말관리사 1분이 들어왔는데 그 1분은 지난주에 이미 들어왔다고 하죠. 말관리사가 2명 아니라 3사람쯤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들어온 일행은 60대 보모하고 아들하고 2살짜리 아들하고 말관리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새로 들어왔을 때 정유라하고 관련돼서 무엇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나 이런 것들입니다. 노승일 씨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유라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최소한 5명이 된다. 정유라는 공주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을 때 또 장시호 나오게 되면 정유라도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만기가 돼서 장시호 나오게 되면 과연 만나서 무슨 얘기 등을 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추가로 아들 일행이 들어왔는 특히 도우미들이 들어와서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걸 질문으로 던지고요. 자리 한번 봅니다. 정유라시 도피도owan 거 맞습니까? 어디에 가시나요? 수고하셨어.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게 정유라고 그래서 정유라가 생물학적 우리 아빠라고 표현하는 게 정자만 제공했다 그 표현인 것 같고 그럼 자랄 때는 별로 아버지로서 뭐 해준 게 없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잘할 때에는 시험관 아기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자랄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일했던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정유라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독일까지 오셨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유라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살았다 제가 정유라가 다니면 5명이 붙었대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붙어서 관리를 했다는 거죠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부모 분하고 아들 분은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르니까 저는 계속 아내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현지 변호사 비용도 포함해서 현지 체류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력자들이 기국을 했는데 정유라는 돈 체류 비용도 모른다고 했는데 추가로 과연 무엇이 밝혀질 수 있을까 또 검찰은 무엇을 밝히려고 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정계환 위원 최순실과 정유라의 범죄에 대한 공모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정유라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혜택만 본 것인지 아니면 삼성으로 지원받았던 돈을 정유라가 관리를 하면 직접 썼던 것인지 삼성의 누구로부터 받았던 것인지 결국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정유라의 실질적인 공모관계를 밝히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죠 이 아이를 키웠던 할머니와 그 다음에 말관리사는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이것을 밝혀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민 교수 두 사람한테는 일단은 보모한테는 도피 자금을 물어봐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통장 있으면 어느 통장이냐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에서 마지막으로 최순실 일가가 한국에 왔으면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동차를 렌트했다든지 또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등등 이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것도 정제도 안 하고 그냥 오지를 못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상당 부분은 보모가 알고 있을 것 같고 말관리사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관리사는 말을 관리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았죠? 그리고 그걸 말관리하는 돈이 어디서 온 것이며 또 정유라가 말을 탈 때 말을 세탁을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마 말관리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것들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이번에 뇌물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라도 빨리 좀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교수. 네. 이게 원래 돈을 따라가면 실체와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가장 검찰이 밝혀야 하는 부분 중에는 이 사람들한테서는 사실은 독일, 덴마크 도피 생활의 도피 자금, 도피 자금이라고 규정해야 되겠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체를 밝힌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국내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는데 이 자금의 출체를 알 수 있는, 이게 돈을 집행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관리사 저 사람은 말 문제만 관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마 끝까지 남아서 정유라 모자를 뒤에서 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돈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보문은 어쩌면 단순 집행했던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전에 노승현 씨도 얘기를 했지만 세 명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윤, 그리고 말관리사 이 씨, 지금 기국한 사람, 그리고 장남수라고 하는 이 세 명 중에 지금 말관리사 이 씨가 지금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정유라가 언급했던 퍼즐 맞추는데 검찰은 대개 자금 출처를 파편이라도 찾아내면 이 파편들을 모아서 퍼즐을 만들, 완성시킬 수가 있을 굉장히 중요한 아마 단서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밝혀서 돈의 출처, 그러니까 외화 도피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마 참고인으로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 된다. 네, 사장, 사장, 준비됐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요리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보모도 가난하고, 말관리사도 가난하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이가 왜 안 날죠?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정유라가 가난한 집, 어려운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는 걸 입증해주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통장에서 어떤 돈이 지급되었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저는 정유라가 갈 때 한국에 있는 돈을 송금해 갔다고 한다면 그거는 외환관리법 위반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미승빌딩을 팔아서 그 돈을 빼돌리려다가 실패한 걸로 보고 급히 매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뭉칫도는 가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아마 코레스포츠에 있는 돈을 정유라나 최순실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종훈 실장. 어차피 다 말씀하셨지만 돈입니다. 돈의 흐름, 체류 비용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돈을 받고 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들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인 집사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독일에서 계속 조력을 했다. 이 사람들이 독어를 잘한다거나 진짜 영어를 잘한다거나 독일 상화를 잘하거나 유럽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덴마크에 가서 저는 가장 유명한 로우펌의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당일날 섭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유럽을 가장 잘 아는 상황에 그 사람들이 바로 조력자들인데 이 사람들, 지금 온 이 말관리사나 혹은 보모한테 이런 것들을 추궁을 하면 끝내는 실질적으로 도와준 그 유럽의 그 누군가, 그 배우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왜 맨 마지막에 시키는지 알죠? 모르겠는데요. 아까 자료화면에 한 번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피해주는 겁니다. 그런 또 방송에 또... 저는 보모가 실질적으로 그 돈의 출처나 이런 걸 많이 알까? 이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필 관리사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름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그 엽기 호러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혹시 친구들이 노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보고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까악 까악 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도 아마도 당신들이 지난 250일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검찰이 물어보게 되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듣고요. 아까 장시효 씨가 오늘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하게 되면 둘이 만나게 된다는데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료 화면 보면서 패널들 준비해 주시죠. 자, 장시효 정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겠어요?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장시효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떻게 입학했습니까?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의 인데다가 뭐 거슬릴 순서가... 오늘 증거인멸 시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증거인멸 시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조력자를 만났다는 보도도 같이 나왔는데 혹시 도피 생활 중에 조력자를 만났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3시간 반 동안 냉창 실질심사는 상당히 좀 힘들었고 그게 나와있던 영장 청구 사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하시면 그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힐 부분이니까 그... 장시호 씨도 아나요? 장시호 씨는 모릅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제가... 장시호 씨가 내일이 구속 만기가 돼서 내일이 석방이 되는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수스름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정의라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상당히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이의 태블릿 PC도 갖다 주고 했는데... 네. 뭐... 준비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종훈 실장 먼저 편말 올렸습니다. 네. 제 것부터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한만 남은 관계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의라 씨는 어떻게 언니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두 사람 정말 4천 원입니다. 진짜 어떤 얘기를 그렇게 만나서 정말로 리얼하게 이렇게 다툴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정의라 씨는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구치소 생활은 어땠어?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든 구치소에 갈지도 모르고 그 구치소라는 전혀 자기가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테고 장시호도 사실 나와서 도움이 이런 어떤 호칭이 천사 이런 호칭이 있지만 어쨌든 목적한 대로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장수는 목적이 석방이었어요. 아들도 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최순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 덴마크 마지막 도피 생활은 어땠는지 구치소는 어땠는지 그렇게 진짜 사담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받아주시죠. 그 사천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사실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또 쾌활하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것하고 별개로 둘 다 특별히 지금 만나서 해야 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그냥 각자의 생활을 갖지 않을까 해서 또 합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이 두 사람 되게 친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가 아기 낳을 때가 2015년 5월 8일로 날짜를 기억을. 저는 그렇게 보호하는 걸 기억하는데. 그때 그 집을, 제주도 집을 장시호 씨 이름으로, 장시호 씨가 구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런 정도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가까워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마 정유라가 모든 걸 파악했을 거예요. 이미 파악했는데도 몰랐다고 했을 수도 있고 국내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봤을 텐데 아마 집에 TV는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언니는 배신자야라고 아마 그런 마음속의 생각을 가질 거고. 또 장시호는 우리라도 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이 가정법인데 한동안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만난 자체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속으로 저렇게 생각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생각으로 표시를 해거든요. 박상병 교수. 이재기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받았는데 두 사람이 당분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게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제작팀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들은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두 사람 다 사실 고단수입니다. 정유라 고단수입니다. 장시호 더 고단수예요. 한쪽은 진짜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죠. 한쪽은 정말로 특검에만 협조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마 정유라는 배신감 들 거예요. 언니 또는 시호 씨. 그럴 수 있어요? 딱 물을 거예요. 그러면 장시호는 자기도 알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유라야. 끝났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장기환 의원. 저는 아무리 친한 가족 관계라도 돈과 권력 앞에서 인간은 저렇게 남남이 된다. 심지어 원수지간까지 된다. 그런데 사촌지간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정농단을 통해서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되기 십상이죠. 그러고 난 뒤에 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고 한 사람은 구찌소에 갔다가 나왔는데 아마 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라 피는 물보다 더 허릿하고 탁하다고. 그래서 정말 장시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장시호도 똑같이 자기는 18억여 원을 챙겼지만 180억을 챙겼는지 1,800억을 챙겼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해먹은 자신의 이모와 거기에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를 보면서 정말 너희들은 상상초월이어서 정말 범죄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헐뜯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호 소장. 네. 원래 호랑이 없으면 고양이가 이제 왕이라고요. 아마도 최순실 없는 곳에서 그래도 아무리 친하지만 서열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넘버투라고 하면서 실제로 최순실과의 마지막 숙명의 라이벌 서열 정리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범죄는 짧고 패밀리는 기니까요. 네.